이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느낌이 있어요. 이 텅 빈 옷에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, 지금. 알았어. 연고스는 왜 저렇게 하나도 없어요? 근데 왜 손님이 없어요? 손님! 오늘 걱정되네. 아니, 이게. 아니, 아니야.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. 뭐라고요? 사장님, 뭐라고요? 나한테 그러잖아. 뒤에다가. 이게 추운 일은 왜 타요? 아니, 이게 이런 걸 해요? 네. 추운 날도? 네. 저는 있었어요? 아, 오늘 저희가 첫 손님이래요? 우리가 첫 손님이라니까. 아니,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. 우리가 첫 손님인 것도, 그렇죠? 뭔 의미야. 대박이야, 이거. 나간다, 나간다, 나간다. 아, 살펴봐. 그림 좋다. 이야. 진짜? 이 맞바람이. 맞바람 치고 가고 배가 가질 않아. 아, 짙다. 정말 짙다. 야, 이거. 야, 이거. 빨리 말하지 마. 이 바람으로 나를 우리나라에서 오류베 다니는 사람은 이런 게 없을 거다. 이 오류베는 그래도 연인들끼리 사는 거야.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애들하고. 아, 그래도. 저희도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. 그래도. 전주에 좋은 추억만 있었는데. 진짜 전주는 내가 좋은 추억만 갖고 있던 사람이야. 전주는... 오늘 더 좋은 추억 하나 드신 거예요? 아, 이거 잘하지? 야, 이 아래 차례 얘기하지 마. 인생 전부가... 사람 잘 나가, 이제. 뭐야? 추워요. 추워요. 바람 쐬. 어? 바람 묵으세요. 바람 쐬. 태가 잘 안 나가. 바람이 누니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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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앞에도 전북대 학교네? 네. 바로 전북대 옆이에요. 아, 그래? 네.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쪽에 고등학교고. 아니, 저쪽. 그 사이에 이 덕진 공원 있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놀러 오고. 이 공원이 오래된 거 같은데? 오래됐어요. 그치? 몇백 년 된 거 같아. 몇백 년이요? 어. 어. 어.